안녕하세요. 라니입니다. 오늘은 제 체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폰에다가 글로 한번 적어봤어요.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아파트는 지병이 나았어요. 언제 나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은 씻은 듯이 나아서 하나도 안 아파요. 그럼 어떻게 제가 병원에 가도 나지 않는 지병이 나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좋아서. 신인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.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세광연 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좋은 것도 삐딱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요. 믿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들의 자유예요. 그치만 저는 확신합니다. 그분은 진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. 증명된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. 오늘은 제가 크고 작은 체험 사례 중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저는 2018년도부터 갑자기 오른쪽 등 뒤 날개축지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그 통증이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. 면도칼로 애는 그런 통증. 면도칼로 배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주 큰 돌을 돌로 여기를 짓누르는 그런 통증이 있었거든요. 매일 아픈 게 아니라 한 번 아플 때는 너무 심하게 아파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쌩 난리를 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.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아프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아파 죽겠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그래서 소용없구나 이렇게 평생 이렇게 아픔에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좀 되게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저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 3회에 운동을 하거든요. 운동을 한 번 운동할 때마다 2, 3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. 근력운동을 주로 해요.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도록 해요. 그러면 좀 안 아파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통증이 언제쯤 심하게 나면 오랫동안 한 곳에 앉아 있잖아요. 그러면 유독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, 오른쪽 다리부터 해서 이렇게 어깨, 이렇게 여기 날개죽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아프고요. 그 큰 돌 같은 걸로 꾹 누르는, 짓누르는 듯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고요. 그리고 면도칼로 이렇게 막 되는 그런 통증 그거는 진짜 어떻게 평행할 수가 없어요. 예전에 그 신입께서 강의 왔을 때 제가 그때 토요강년인가 1호강년인가 한번 갔었거든요. 그때 갔었을 때 앉아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머리에 막 진땀이 나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. 갑자기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.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신입께 그랬어요. 너무 아프니까 좀 세게 때려주면 안 아플 것 같다고 그래서 신입께서 그러시는 거예요. 좀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를 좀 세게 이렇게 때려주셨거든요.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시원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시원해서 그날에 잠을 너무 잘 잤어요. 그래서 제가 한 2, 3일 뒤에 신이 나서 또 간 거예요. 신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이렇게 했더니 신입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거든요. 너무 시원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오랫동안 또 안 갔거든요. 파는 위에 안 갔는데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졌어요. 이게 뭐지? 긴가민가 해서 어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지 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뭐지?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. 면도칼로 베이는 그런 통증이 그리고 돌로 누르는 듯한 그런 엄청난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. 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예요. 계속 안 아픈 거예요. 어 이게 뭐지? 그래서 신인께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완전히 완전히 나와서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신인 뵙고 짧게 말씀드렸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정말 저처럼 많이 아파 본 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. 저는 축복도 받고 명패도 했어요. 우리 가족들도 했고요. 제 지인들도 했고요. 거기에 보너스로 신인께 에너지도 증폭받고 또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견디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또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저희 병까지 굳혀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신인께 무한 감사드립니다. 신인님 365일 사랑합니다. 신인님 사랑합니다. 무한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허경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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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너 thanks for all these ificife am be good like 감사합니다.